자 우리 아기는 1랑마디 궁금한 거 가해자 피해자 수치 어차피 피해자 가해자가 하나고 그게 수치 예고가 하는 거거든 그 수치 보는 두려움을 인식할 때 분리가 되는데 그 예고가 피해자는 수치스럽고 당했으니까 가해자는 안 수치스러워 동시에 올라오는 거야 항상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잡고 있는 거야 애교들이 자꾸 현실에서 남편은 날 때렸는데 난 안 때렸어 마음에서는 이미 그쪽에서 한 번 때리면 열 번을 때렸잖아 남자들이 오히려 통울이 약자라서 이런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 너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저는 중학교 때 유일하게 한 번 싸웠는데 싸울 때 드디어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린 거잖아요 때렸을 때 갑자기 불쾌한 느낌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라는 게 저 자신에 대해서 물론 자기 비판도 자기 가해자도 올라오긴 했죠 사람을 때린 나쁜 놈 딱 그 느낌이긴 했는데 뭔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짓을 한 것 실제로 사람의 얼굴 살이 물컹하고 닿을 때 영화라던가 복싱 경기 볼 때랑 전혀 달리 그게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요 그게 아마 수치랑 관련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해자를 보고 수치와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가해자를 보면 엄청 수치스럽고 그다음에 비난 당할까 봐 두렵고 그런 자기를 보는 게 무섭지 뭔가 자랑스러운 느낌이 전혀 아니었고 전혀 아니었죠 근데 싸우기 전에는 또 남자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싸우고 거기서 이기면 우월감 느끼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멋지게 한번 싸워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격투 이후에는 매우 매우 불행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그냥 가해자, 피해자가 전부 불행해 왜냐하면 사랑의 상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움의 상태거든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니까 당하는 사람이든 가해하는 사람이든 다 수치스럽고 그 상황 자체가 불쾌하지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이겼냐 수치해고 하는 짓이 그거예요 누가 이겼냐 지금 그러니까 가해자가 옳으냐 피해자가 옳으냐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수치스럽고 그 상황 발생한 자체가 이미 불쾌하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할 때 물론 아파트에 저희 살 때니까 아버지 또 목소리 크셨거든요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수치도 올라왔지만 아버지 어머니와의 싸우는 모습이 야, 파이팅이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아, 너무 민망스럽고 우리 집 왜 이렇게 개판이지? 이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되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내가 나도 존중이 되고 자랑스럽고 이런데 가해자 피해자로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나눠 근데 그거를 너는 가해했으니까 나쁜 놈 나는 당했으니까 나는 착한 놈 그러니까 너가 틀렸어 이런 방식이 있고 또는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네가 이러이러해서 인간적으로 이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뭔가 시비분별이나 선악의 판단으로 이미 그걸 따지고 있어 그 자체가 이미 수치야 그걸 뭘 따질 필요가 없는가 우리는 지금 그 밤에 그나물이라고 그렇지 같이 싸우면서 개판이 된 거야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개판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불쾌하고 어쩔 수 없는 아픔 근데 안 싸울 수 없잖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잖아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피는데 잘 피우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부인이 막 노름하고 부인이 딴짓하는데 아유 그래 집안 개판으로 하고 잘 돌아다니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싸우는데 어쩔 수 없는 그 아픔과 이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보통 수치에 빠져버리면 그 수치가 쓰는 툴이 있거든 나는 수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분별심을 쓰고 선악을 나눠서 나쁘다 착하다 이렇게 해 저는 뭔가 가해 방식을 표면에서 많이 하지는 않아서 아버지 마음이 되어 보기 딱 한 상태에서 가보면 아버지가 상을 얻고 소리도 지르고 각종 육두문자를 남발하시고 난 이후에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 처참한 표정이었어요 그렇지 자기 가해자를 봤으니까 그 반대 상황이 아주 드물게 있었던 게 엄마랑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물론 어머니 매수짓으로 하셨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그런 분위기 좋았던 장면이 한두 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매우 행복하고 흐뭇한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뭔가 역할을 했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가해한 이후에 불쾌하고 차참한 느낌을 분명히 갖는 느낌은 해요 하지만 동성끼리 싸울 때에는 또 기질에 따라서 동물성이 강하면 나 이겼어 이런 나 무월이지 이러면서 자랑스럽다고 느끼고 수치를 버리는 남성들도 처 맞았을 때는 확실히 쪽팔림과 수치심과 울분과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막 저도 생각해보면 뭐 구체적으로 싸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위협받은 사건은 있었는데 그때 집에 왔을 때 너무 쪽팔리고 울분이 올라오고 불행하고 그거 뭐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남자아기들은 네 뭔가 알 수 없는 자존심이 자존심이 있지 남잔데 그 어떤 강자한테 협박 내지 위협적인 그 상황이 된 이후 느껴지는 그러니까 수치와 관련돼서 이 피해의 입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선명하게 느끼는 건 맞는데 가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때려본 사람은 알 것 같고 여성들이 때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한테 빠지는 거와 수치를 인지하고 분리하는 건 다른 거야 수치를 인정한다는 건 그걸 빠져서 수치스러워야 하는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객관화가 돼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창조한 그 수치에고를 인정하는 거지 자기가 그게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수치스러워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처음에는 수치를 안 오구나 생각했어 근데 그걸 그냥 느낄 뿐 다시 옳고 그름으로 들어가서 너는 이래서 틀렸고 나는 수치스러워해 하면서도 내가 맞다고 계속 주장하잖아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애고들이 미움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 수치스러운 상황 이후에 그걸 수치로 인정하고 자기 아픔을 보고 수치를 자기가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인정하면 두려움이 올라오잖아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할까 봐 그렇지 그런 두려움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황 이후에 그 자기 수치를 안 보려고 분별이나 판단을 해 이러이러한 논리를 쓰면서 이래서 우리 남편이 날 때렸고 나는 맞았고 그러니까 넌 나쁘지 선하게 판단해서 난 착한 사람 이걸 붙들고 자기 수치 안 보고 상대를 계속 수치 주면서 그때 올리는 게 미움이야 내가 맞아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 넌 나쁜 사람 그러면서 올리는 게 미움이라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때는 수치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와 어제 어떤 아기가 왜 가다 교통사건 했다고 그랬지 자기가 가해에서 이미 마음에서 먼저 뜨는 거야 어떻게 뜨냐면 걸리기만 해봐 막 죽이고 싶어 괜히 막 누굴 미워하고 싶어 이 마음이 뜬다고 근데 그거를 하도 마음을 오래 버리고 살으니까 인지가 안 되는 거야 딱 알아차리면서 아 가해자가 떴구나 해서 알아차리고 가해자의 아픔과 그걸 보면 두려움을 느껴 사고를 방지하는데 뜬 상태에서 잘 모르는 거야 또는 떠서 죽이고 싶은데 이게 가해자가 자기가 떴다는 거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인지 못한 아기는 그걸 갖고 그냥 운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을 가진 상대를 끌어다니게 돼 있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상대 운전자는 피해자 마음이 뜬 아기가 달려 들어 그래서 부딪혀 그래서 전부 다 가해야 하는 거지 내 옆에 탄 사람 나 모든 가해자는 모두를 공격해 자기도 공격 당해서 지금 아프잖아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 또 피해자가 떠 그럴 경우에는 이유 없는 두려움 상대가 날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이 뜰 때 우리 아기들은 내가 지금 피해자가 떠서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으로 수치를 지금 창조하려고 하는구나 딱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마음을 믿어 그리고서 어떨 때는 나보고 헤라 님 보니까 두려워해 이래 나를 가해자로 만들잖아 나 아무 짓도 안 했거든 그 피해자는 또한 가해자인 거야 왜? 성대로 이유 없이 가해자를 만들고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해 그래서 그 가해자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수치의 상황이지 그렇지? 그 가해자 피해자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수치의 상황을 만드니까 그 수치의 상황은 다 고통스럽잖아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그러니까 가해자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피해자가 올라와도 그러면서 막 두렵다고 그래 그럴 때 그게 상대가 이제 헤라 엄마 같은 경우는 도인이니까 제가 피해자가 올라왔구나 하고 내가 그걸 쳐다보고 인식을 시키지만 일반인들은 가해자가 뜨게 돼 있어 상대가 피해자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와 뭐야 내가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너 왜 두려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연극으로 만일에 비유를 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잠재의식이 합의하에 수치스러운 연출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의 수치 바닷속에 밀어넣었으니까 사실 둘이 같이 공범이지 공범인 거지 공범인 거지 그런데 자기들은 그 마음을 뜨고 현실 창조를 했는데 뜬 마음을 모르니까 현실 창조한 후의 마음만 느끼니까 나는 당했고 뭐 이렇고 나는 의도가 아니었고 자기 마음을 버렸으니까 이미 그 현실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가해자 피해자가 뜬단 말이야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데 걔를 알아차리고 이게 현실을 창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 이게 창조할 현실을 생각하면 두렵지 그렇지? 두렵고 이걸 느껴줘야 이게 내려가는데 그걸 안 느껴주거든 그 두려움을 특히 안 느끼거든 그래서 창조를 해놓고 나서 옳다고 그러다가 막 따지고 있어 수치의 바닷속에서 하나도 녹화가 안 돼 있어? 어? 여기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네 이게 흔들리면서 뭔가 눌린 것 같아 가해자를 잘 안 쓰고 피해자 입장에서 뭐 참고 이런 사람일수록 내면에서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여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약자라서 대들 수는 없고 이렇게 막 생각이 돌아갈 수 있는데 참는 성향을 좀 이제 내려놓고 화도 내고 언쟁도 해버리고 이러고 나면 저도 이제 가해를 쓴 거잖아요 참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면 뭔가 수치와 함께 참해와 함께 미안함도 이렇게 섞여 올라오면서 다 그 다음 대화 때 꺾는 게 조금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참고 피해자를 쓰는 아기들이 그게 더 큰 가해자를 만들어 가해자를 너무 참고 피해자만 썼으니까 그 피해자를 쓰는 아기가 누구냐면 가해자 아기야 가해자를 쓰는 아기는 피해자 아기거든 왜냐면 나 당했어 하고 가해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밑에서 이 가해자 들킬까봐 참는 거 아니야 참으면서 피해자를 쓰는데 피해자가 공격성이 나온다고 여자들이 남자한테 피해당했다고 할 때 대부분 대부분 자기가 그 남자한테 대들다가 가해 이렇게 당할까봐 두려워서 참는다고 가해자를 진짜 확 달려들어서 너 남장 다 하고 싶은데 쳐 맞을까봐 가해자를 참잖아 참고 피해자를 쓰는데 그 피해자가 살기가 있다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상대방을 염장을 지른다고 하지 그렇게 하면서 가해를 해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내 의도로 가해자 피해자를 쓴다고 하는 거와 실제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거야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예전에 싸울 때 샹남새끼 하면서 그냥 덤볐으면 그렇죠 얼마나 서로 가해자도 인식하고 피해자도 인식하고 시원하지 서로 시원하고 수행도 되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참다 보니까 많이 서로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자친구랑 격돌이 시작되면 나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싸우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싸운 것도 예의가 있어서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분노한 건 뭐냐면 사람이 너무 아프면 수치당할 아픔이 크잖아 그러면 수치스러워지고 싶어 발산해서 막 쌍욕도 하고 싶고 내가 늘 고상하게 막 예를 들어 대통령 막 하면 점잖게 좋은 얘기만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너무 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수치를 당하면 에이씨 자리고 뭐고 좀 막 망가지고 싶은 욕구가 올라 그러면 시원하잖아 수치를 털어내잖아 그렇지? 그러면 막 옛날에 뭐 대통령이 했듯이 아 진짜 빌어먹을 대통령 못 해먹겠네 막 이런 소리 벌리지 않고 이분의 마음을 난 이해가 가거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품격에 안 맞게 그런 소리를 하시네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사물한 얘기야 그치? 그러면 굉장히 막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딴에는 너무 수치당한 아픔이 크니까 상도 엎으시고 쌍욕을 해줬어 그러면 엄마가 분별심 없이 아 저 사람이 힘든가 봐 그럼 같이 막 욕도 하고 한 판 떠주시고 다 이러면 시원해 그리고 나서 여보 근데 이게 우리 애기들한테 참 영향이 안 좋지 않았어? 하면서 하면 아버지가 알아듣고 아 그래 내가 좀 품일이 지켜야지 하는데 엄마가 끝까지 어떻게 한 거냐면 참고 품일이 지킨 게 뭐냐면 속으로 아버지를 수치 줬다고 아 당신은 수준이 저질이구나 그런 사람이야? 저게 뭐야 애들 앞에서 저렇게 정말 이러면서 수치를 주고 자기는 수치로 안 떨어져 줬어 나는 그냥 떨어 이러고 더 망가지면서 일부러 자기 학대를 한 거지 저도 그런 어머니와 비슷한 DNA가 강하게 있으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이 약간 저열하고 막 까는 이런 걸 보여줄 때 에이 상종을 안 해 그래 그거야 그게 저희 집 정책이거든요 어머니이야 노선이야 그게? 노선인데 근데 그래서 돌이켜보면 특이하게 내 안에는 왈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친구들 친한 사람이 전부 왈패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 만족 시원한 거야 카타르시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늘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거든 유지하고 있었거든 그게 가해자여 그들한테는 그렇죠 학대하는 거야 그 감옥에 가둬서 고성하게 넌 수치당하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분별심으로 그 또한 수치야 분별하면서 했잖아 그 절에 갔을 때 제가 하도 너무 조심스럽게 사니까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위에 스님이 제가 한 번 화를 냈는데 욕도 못하고 이러니까 스님 이리 와봐 그 욕을 내가 좀 가르켜 줄게 하면서 따라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새끼 주로 욕을 가르켜 주는데 제가 따라했어요 그 스님이 아니야 아니야 인터네이션이 안 맞아 억양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억양을 다시 가르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에서 이쪽이 떨려져 있는데요 부르르 떨면서 그 개의 자식을 쫙 했더니 그 선생님이 됐어 앞으로 그 욕만 계속 하라고 그래서 당신의 내면 해방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랑 놀아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담을 영채말화에서 하게 됐을 때 여자분들이 보통 교양의 애고 때문에 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욕을 가르켜 될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래서 개의 자식을 딱 해보면 역시 그분도 인터네이션이 안 맞아요 억양이 인터네이션이 안 맞다고 그러면서 사실 그 스님한테 배웠던 거를 그들 해주면 그분도 너무 재밌어하고 해방함을 느껴 해방함을 느끼면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욕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 그렇지 그게 제일 큰 분별심이 그거야 욕을 하면 수치스럽고 나쁘다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의 문제야 어떤 것도 나쁜 건 없고 수치스러운 건 없어 언제 어디서 쓰느냐가 수치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근데 수치 애고에 가친 아기들은 분별심으로 수치를 이건 하면 안 돼 남들은 다 쌍욕이 난무하는 세상이라서 혼자 그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그게 수치인 거고 다 교양 있는 데 가서 혼자 쌍욕하고 그러면 그게 또 수치인 거고 그걸 잘 어떤 거든지 쓰는 걸 잘해야 되거든 잘 못 쓸 때 그걸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는 거야 상대와 동조를 못 해줄 때 그게 가해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늘 피해자 입장에서만 살았으니까 저희도 아버지가 되게 엄청 폭력적이지는 않아도 밥상 얻는 것도 저도 봤었고 아빠가 되게 큰 소리로 엄마 막 수치 주는 것도 자주 봤었거든요 그런 취급을 받는 엄마가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피해자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거기에만 제가 꽂혀 있으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네가 그때 피해자 저건 수치스러운 거야 이럴 때 너 가해자잖아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동시에 올라오는 거야 항상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잡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동시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저건 수치스럽지 하고 공격하잖아 너도 모르게 피해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올라올 때 동시에 가해자가 올라와서 네가 피해자만 알고 있지만 가해자가 하고 있잖아 못 알아차리는 마음은 하고 있어 알아차린 마음은 안 해 알아차린 거야 통제를 해 근데 그 못 알아차린 나머지 마음에 하고 있다 무의식에서 표면으로 못 알아차린 마음 학교 생활할 때도 친구들한테 좀 자주 들었던 게 너는 어떻게 저런 애랑 다녀? 이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런 애가 어떤 애? 친구들이 되게 좀 친했던 몇몇 친구들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싫은 소리도 막 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친하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의강이 아가가 이랬잖아 자기 속에 왈패가 있는데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딱 참고 안 쓰는데 친구들은 다 왈패였다 너도 그거야 가해자를 절대 안 보잖아 난 너는 굳게 피해자라고 믿고 그러니까 밖에서 가해자 그 가해자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겠어 그런 친구 보면서 넌 좋았구나 그런 뭔가 가해자를 쓰는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 되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되게 막 저를 막 대단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성질머리가 안 좋은 애하고 친하게 놀아줄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또 거기서 우월이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이는 그러니까 네가 열등이라고 하면서도 그거를 통해 또 우월이를 느끼고 네가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또 그 피해자인 엄마를 같은 피해자하면 공격 안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하고 가해를 했잖아 그리고 제가 좀 가해자를 진짜 안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정말 가해자 자체였어요 친할머니가 근데 제가 친할머니 손에 많이 자랐는데 할머니가 완전 남들 앞에서는 엄청 착하고 엄청 우리 애기 막 칭찬도 많이 하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러다가 남들이 딱 가면은 얼굴이 싹 바뀌어요 엄청 냉정해져요 절대 칭찬을 안 해주세요 같이 있을 때 근데 남들이 오면 칭찬을 엄청 했죠 우리 보람이가 이랬고 우리 보람이가 이랬고 막 자랑을 막 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가면 냉정해져요 그걸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이중인격자라고 하고 그걸 엄청 저 속으로 되게 비난했었어요 할머니는 두 얼굴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이 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도 하고 얘 자랑을 해서 난 우월하다 무시하지마 이렇게 하고 열등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고 나면 니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지배자가 되는 거야 다시 또 지배를 해주면서 무시해주고 덤비지마 이렇게 엄청난 약자지 약자일수록 강자 가해자를 많이 써 피해자일수록 예를 들어 아빠를 보고 아빠가 상을 얻는 거 보면 너 두렵지 피해자잖아 그치? 아빠를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되면서 그 피해자가 아빠를 어떻게 해서 공격했잖아 왜 저래 이렇게 가해했잖아 동시에 가해했잖아 수행 전에는 아예 그냥 진짜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행하면서 제가 아빠를 엄청 미워했고 가해했다는 건 인식을 했는데 순간순간 피해자 쪽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왜냐하면 현실에서 네가 덤비거나 폭력을 안 썼거든 그러면서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약자 피해자로 규정하는 이유가 마음의 세상에서 인식을 안 하고 자꾸 현실에서 남편은 날 때렸는데 난 안 때렸어 자기가 힘이 쎄어봐 때리지 약했으니까 참은 거지 그걸 자기가 참아준 게 아니지 그렇잖아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이미 그쪽에서 한 번 때리면 열 번을 때렸잖아 마음에서는 너 나쁜 놈아 너 죽어 너 같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기도 그것만 보고 피해자로 마음을 안 보니까 너는 마음의 존재인데 자꾸 육신을 중심으로 보니까 힘이 없고 약하고 이렇게만 보지 마음은 평등할 수밖에 없어 마음에서 무슨 짓이든 하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밥상 얻고 화낼 때 마음으로 나 죽여버리고 싶고 죽이고 막 그것도 하잖아 그렇지? 죽이고 싶어 진짜 진짜 엄청 가해자지 옛날엔 진짜 자기가 가해를 했으면서도 안 보는 게 사람들이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마음의 세상을 인정 안 하니까 할머니가 그럴 때 엄청 마음으로 아 왜 죽지도 않아 이건 죽이고 싶은 마음이잖아 현실에서 안 죽였거든 때리지도 않고 참았거든 참은하기들이 다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피해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참으면서 속으로 온갖 미움을 다 썼을 거 아니야 그 마음이 현실에 나타나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발산이 안 되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마음에서는 더 심하게 가해하고 그런 나를 그렇게 가해하는 나를 미워하고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리고 하는 게 세지 그럼 그 가해자가 세상을 창조하니까 현실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마음 내가 마음의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지 참았다 나 안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이 날 때렸지만 난 참았어 그렇지만 속으로 욕했잖아 그럼 똑같은 건데 그걸 자꾸 50보 100보인데 그걸 자꾸 가해자라고 인식이 안 하고 나는 맞았지 자꾸 이거 붙들고 있는 거야 나는 50밖에 가해 안 했어 제가 나한테 100밖에 했지 마음은 측정할 수 없는 거야 흑호자금도 없는 거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래 심지어 그 가해자를 너무 인정 안 했던 아기들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대답하는 것도 가해자라고 느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에 맞추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그냥 두려움으로만 느끼잖아요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말해야 저 사람 기분이 안 나쁘지 근데 결국은 내가 가해자라고 말 대답하는 자체도 반항심의 가해자라고 느껴서 그걸 참고 있는 거야 그 머리 굴리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지 저 사람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가해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해자를 인정을 안 했으면 말하는 것도 진짜 가해자로 생각하는 거야 참으면서 생각을 계속하는 거지 그럼 그게 가해자 아니냐 상대는 개 답답해 쉬운 거 물었거든 야 앞으로 휴게소까지 몇 분 남았니?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아 내일 15분에 뭐 이러면 되는데 음... 음... 그런 사이에 그래서 지나갔어 나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야! 이렇게 소름 돋는 거야 왜 대답을 이렇게 늦게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자기도 왜 무서운지 모르지 자기 가해자로 인식하는 거야 자꾸 이거를 진짜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결국 저도 누군가한테 막 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막 잘 보이고 싶으니까 더 막 애쓰다가 참지! 뭔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게 결국은 왜냐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가해자를 절대 안 쓰고 싶어 이거 들키면 미용 받아 가해자가 큰 아기들은 내 앞에 오면 걔 두려움이 드는 거야 자기 가해자 들킬까봐 그래서 말도 되게 예쁜 척하고 하는데 답답함을 올리는 거지 계속 참으면서 그리고 가해자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올라와서 걔가 말을 하거든 공격성이 나오고 이런마 사랑해요 하는데 벌써 그냥 그게 살기로 얘기하니까 막 심장에 살이 꽂히면서 칼이 들어오는데 본인은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제 스승으로 도가 덜 됐을 때는 야 이 녀석아 너 살기 좀 봐 막 이랬거든 근데 본인은 모르고 하잖아 되게 수치당했다고 또 웃기고 또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역시 에러마 무서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도가 된 다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말고 근데 이제 알긴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쁜 토크를 통해서도 어제 얘기하고 그게 그냥 머리형들이나 그냥 마음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니 같은 경우도 그냥 왜 두려움이 올라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였지 두려움은 뭐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야 들킬까봐 두려움이야 저 사람한테 내 좋은 거만 보이고 싶다고 좋은 거만 보이고 싶은 게 뭐야 가식이지 모든 애고는 그래서 싹 다 가식인 거야 그러니까 교양 있는 척하고 이거 가식인 거야 그러니까 나쁜 모습 가해자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안 보이고 싶어 그래서 그걸 보일까봐 두려운 거야 들킬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보여져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고 헤롱만은 도인이고 너무 사랑받고 더 한 거야 내 앞에 오면 온갖 가식을 다 떨고 자기도 모르게 나쁜 학이라 그런 게 아니야 날 기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참아버리는 거야 그게 참을 때 그 참으면서 가식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이미 그게 가해자지 상대에게 솔직하지 않고 나를 꾸며서 포장해서 들이대고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그게 가해자지 상대는 진실한 걸 원하는데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두려움을 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참는 살기를 딱 누른 다음에 얘기하니까 살이 나오지 이렇게 엄마랑 얘기를 하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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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야 빠져 빠져 영상 보면서 빠져 빠져 이러고 뭐라는 걸 지옥에 또 빠지지 그러니까 그게 엄마도 처음에 수행 시작할 때 지옥에 계속 빠져나오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 몸을 완전히 몸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이거를 서서히 머리가 보여 그다음에 어깨에 드러나 이러면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지 한 방에 그게 안 돼 그게 수십 년인 거야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순식간인 것 같아 쓸리는 게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야 0.001초만에 그냥 가버려 저쪽으로 그래서 나는 뭔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그 정도로 센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비밀을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금고를 여는 건데 비밀의 문을 푸는 거야 엄청난 정교함과 대담함과 그런 게 용기와 이런 게 요구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막지에서도 못 열고 되게 용감한데 섬세해야 되고 그리고 열정만 있어도 되지 않아 그 열정이 꾸준해야 돼 그런 객들이 다 갖춰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느려도 아기들 중에 보면 인내심이 강해서 몇 년이고 계속하고 침착하고 계속 두드리고 이런 아기들이 나중에는 여는 거야 처음에만 막 허겁지겁하다가 훅 놓는 아기들이 있어 집착 센 아기들이 그러지 집착이 딱 확 버리고 이런 아기들은 못 가는 거야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공부를 해야 했다고 할 수가 있고 꾸준히 한다는 건 늘 자기 마음을 꼭 쓸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영채마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수행을 해야 습을 들여야 나중에 홀로 쓸 수가 있지 마음공강 지도자 없이 그냥 혼자 가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근기가 있는 아기야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해자면 가해자로서의 수치를 느껴야 되고 가해자의 피해자의 마음을 다 같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예전부터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자나 약자나 당하는 사람이 입장이 되면 그 자체가 너무 수치가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가해자의 수치를 얘기를 하시는데 가해하는 게 좀 신나고 재밌고 어떤 쾌감 집받는 그런 쾌감 같은 건 오히려 잘 느껴지는데 그 행위에 대한 수치는 사실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제가 가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너 그럼 가해자지? 라고 얘기할까 봐 두렵고 그렇게 수치 당할까 봐 그 수치 그 두려움의 수치 남들에게 비난하는 거에 대한 수치의 두려움이 오히려 세게 오지 그 수치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원래는 느낄 수 있었던 건데 망가진 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 했을 때 승자를 좋아하잖아 이기고 싶은 마음에 너무 12분별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아예 그쪽밖에 못 느껴야 된 건가?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기가 통울이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오히려 통울이 약자라서 이런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여자보다 남자가 더 약한 경우가 많거든 왜냐하면 경쟁 구도에 있으니까 버림받을까 봐 질까 봐 두려움을 훨씬 남자가 많이 느끼지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이기고 지는 경쟁 사회에 나가는 건 사실은 지금 요새는 다 나가지만 그래도 부담이 적고 관념상 졌거든 남자보다 그래서 남자들은 졌을 때 되게 아픔을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노선이야 책임지는 우리 가정에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있어 내가 뭐 지고 조금 이렇게 손해봐도 아니 남자가 있어 날 책임져줄 뭐 이런 은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뼈 아프질 않아 근데 남자는 지면 나는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어우 나는 진짜 이건 치명적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약자 자체인 거야 왜냐하면 약자를 보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약자를 아예 안 보니까 통으로 약자가 돼버려서 약자로 이렇게 지고 피해자가 딱 됐어 그 약자지겠지? 피해자가 됐을 때는 그 아픔 뼈 아파 내가 통으로 약자니까 근데 내가 가해를 할 때는 신나고 즐거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체격이 좋은 아버지가 아주아주 어린 애기 자기 깐난쟁이 애기 그 애기를 때리거나 이럴 때 쾌감 느끼지 않아 되게 아프지 근데 애기가 아빠를 갖다가 때릴 때는 즐거워 자기야 너무 약자거든 우리 아기가 사실은 뭘 인식해야 되면 내가 너무 약자라는 걸 인식해야 돼 너무 약자라서 내가 이걸 공격했을 때 상대가 엄청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애기들이 그렇잖아 아빠는 칼로 내가 찔러도 안 아플 것 같은 너무 거대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약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저 사람한테 당해서 피해를 느낀다고 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해 내가 약자 가지나 약자라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거고 근데 내가 누구를 공격할 때는 내가 너무 약자니까 상대를 아무리 공격해도 상대는 별로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응 근데 이제 이건 있지 내가 막 아빠를 죽이고 싶고 이럴 때 공격을 하면서 남한테 들켜서 너 나쁜 놈이지 할까봐 두려움은 있지 그 상태인 거야 근데 그게 왜 형성이 되냐면 우리 아기한테는 아버지가 너무나 큰 강자였어 어마어마한 강자였어 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약자야 그 구도에서 내가 너무 약한 약자인데 이 약자의 아픔을 인정할 수가 없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는 게 약자 자체가 되고 있는 거지 아빠한테 완전히 진 멸등이 남자가 있단 말이야 엄마도 빼앗기고 아니 우리 아기의 집은 서열이 있었다며 그쵸 절대 서열해 그거 원래 나가 있잖아 다른 집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열에서 보면 막내가 제일 서열이 높을 훨씬 있을 수 있었어 왜냐면 어린애가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주고 뭐 근데 우리 아기네 집안 보면 특이한 집안이야 아버지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누나 이렇게 서열이 있어서 강자 약자의 구도로 보통 강자 약자의 구도로 되지 않거든 가정에서는 이쁘다고 그냥 봐주고 하면서 손자가 할아버지 수영 뽑는다는 얘기 있잖아 이뻐하면 그런데 완전히 서열의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는 넘사벼 나는 완전한 약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집안 분위기가 약간 이런 그 강자 약자가 심하다 보니까 그 장난을 내가 윗사람이 느끼는 사람한테 장난을 치고 하는 게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이랑 그 가족들에서 제 친구가 엄마한테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다는 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감히 엄마한테 버릇없이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았던 것도 강자 약자 안에 많이 갖춰졌다는 그런데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엄마한테 농담하고 엄마 업어주고 엄마 애기 다루듯하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 그런데 우리 아기는 그걸 못하는 거지 절대 윗사람한테는 내가 약자를 써줘야 된다는 약자에 갇혀있어 절대 약자 강자를 써주지를 않아 응 응 그런데 아가 엄마 아빠한테 강자를 써주면 좋아해 네가 강자로 써주잖아 네 그러면 엄마 아빠를 되게 보호받는다고 느껴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면 그냥 계속 너무 버릇없네 버릇없네 내가 오버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느낌이 오면서 저도 모르게 계급이 나눠지면 그 계급 안에서 잘 못 벗어나는 게 있나봐요 혈안이 형은 상황에 따라서 강자 약자에 따라서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느리고 정말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빨리 되려면 머리로 해야지가 아니라 써보는 거야 그럼 네가 깨져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도 네가 강자를 써주면서 아버지 이렇게 보호하려면 제스처를 취하고 강자로 딱 이렇게 마음도 그렇게 쓰면서 하면 아버지가 좋아해 엄마도 좋아해 진짜 좋아해 엄마는 진짜 더 좋아해 아들한테 보호받고 이렇게 약자 대접받으면 황홀해 그래요 황홀하지 좋지 강자를 쓸 때 공격하는 마음으로 쓸 때 싫어하지 강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써주라니까 그러면 엄청 좋아하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보호해주는 마음으로 쓰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쓰냐면 약자로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쓰니까 이게 힘이 안 실리는 거야 딱 강자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써주면 더 되게 보호받는 느낌이야 그렇지 내가 우리 황추라기를 보면 충분히 강자거든 마음으로 써주지를 못할 뿐이야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윗사람한테 수치당하지 않거든 사랑받거든 넌 충분히 강자야 판단하고 배려하고 이런게 강자인데 그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런 거를 엄마한테 써주면 엄청 좋아해 혜라엄마한테도 써주면 좋아해 엄청 좋아하지 혜라엄마는 아기야 꼭 보면 행복하지 같이 노는 거야 그렇게 노는 거지 그게 왜 무시하는 거야 사랑으로 노는 거지 그럼 왜 행복하지 저도 그걸 좀 이렇게 두려움을 널 지금 표현하면서 사랑을 주고 받는 걸 좀 해야 그렇지 그게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알아 상대를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야 진짜로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윗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듣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인정이야 그리고 놀을 때는 자유롭게 애기 다루듯이 막 놀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주의깊게 듣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근데 많은 열등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앞에서 쩔쩔매고 네 네 이게 자기가 약자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맞아요 맞아요 내 말을 안 들어 마음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다 씹어버려 다 안 듣고 내 앞에서 네 해라님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내 뜻에 순종하고 자기가 어 약자 내가 강자 자기가 약자 이렇게 나를 스승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스승인 강자로 인정 아니 자기가 약자이고 내가 강자인 스승이면 내 말을 들어야 약자지 나보다 강자야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모습만 약자인 척 하면서 왜 이래 진짜 공부되면 어떠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위라는 걸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냐면 해라 엄마가 너보다 힘이 세? 아니잖아 네 뭐를 인정하냐면 해라 엄마의 의식 의식이 높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할 때 아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때 주의깊게 듣고 내가 네 윗사람이니까 어떤 지시를 할 때 그걸 듣고 그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아주 명심을 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게 순종이야 그게 네가 약자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강자고 약자라는 거 예를 들어 네가 어디 가서 수영 코치한테 수영 배울 때 그 사람은 수영회에서는 강자지 너는 약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귀담아두고 약자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인정을 한 거야 아 이해 돼? 네 근데 나머지는 노는 거야 후리하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궁금한 거구나 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 책임지는 마음을 남자들은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자들은 똑같이 책임을 지는데 이 정도면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식 차이가 다 그렇진 않은데 남자들이 보통 그 여자들은 보통 작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는 그 괴로운 마음들이 생각보다 잘 청산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에 대한 미움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미움은 뭐냐면 네 모습이라 미운 거지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건 너한테 행복해서 책임을 지면 절대로 반대급부로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억지로 너한테 책임져야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나 너가 남자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너를 억압하면서 책임져야 돼 남자니까 지면 안 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안 되고 이렇게 억압하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생겨서 반항심 그래서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큰데 책임 안 지고 싶고 책임지기 싫은 그 마음을 들키면 사람들이 야 남자가 말이지 하면서 수치당할까 봐 되게 두렵거든 그 마음에 대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크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여자들을 보면 그 마음이 보인 거야 네 책임지기 싫고 거부하는 마음이 그러면 그게 그거를 그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야 사실은 그 모습 두렵지 너 책임 느껴봐 두렵지 않아? 책임 안 지고 조금 책임지고 책임 젖다고 해서 그런 남자를 보면 어때? 너 버림받지 여자한테 찌질하다고 무시당하지 너무 두려워 사실은 그 두려움이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미움을 쓰는 거야 그게 너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야 인정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책임을 안 지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움이 덜 올라오고 여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덜 져야 된다는 걸 머리도 알고 있는데 책임 안 지는데 여자들한테 미움이 더 올라오고 그럼 왜 그러냐면 네가 뺏고 뺏긴 애고가 되게 크잖아 네 뺏겼다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여자 너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가만히 봐 그건 뭐냐면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여자는 참 인생 편하게 살아 개질투가 있어 여자 인생 편해 여자는 진짜 편해 이런 게 있어 그게 아버지 속에도 있어 내가 남자 역할은 하지만 이게 되게 행복하고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남자로서 무시 안 당하고 남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니까 하는 거지만 여자 남자 놓고 볼 때 굉장히 뺏겼다는 마음이 커 여자한테 남자를 보면서는 이제 덜 올라오는 게 이제 그냥 남자는 내가 그거 반대급부로 책임지기 싫은 마음 기었다는 마음도 있어서 좀 덜한데 그 마음이지 그래서 여자한테 뺏긴 마음이 되게 커서 여자한테 인정사정 없이 뺏으려는 것도 있어 그 얘기 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웠지만 또 그렇게 듣고 나니까 되게 창피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냐 이거 너는 어떤 부분은 여자하고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뺏겼다는 마음이 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여자도 강자로 인정한다는 얘기에요 어느 부분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앉으려고 그러고 동등한 관계를 해 그렇지만 그게 강한 남자 있잖아 남자 우월이가 강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하면서 조금 여자가 이렇게 뺏어도 이게 이해해 준다고 그게 되게 여유롭고 어떤 부분은 남자다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평등은 아니야 봐주는 거니까 넌 나보다 약하지 근데 우리 아기는 진정한 남녀 평론수자야 대등하게 경쟁해 맞아요 제가 좀 옹졸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좀 자비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해 그래서 제가 날카롭게 날려 살기를 평등해 평등해 그러니까 황준하기는 나중에 헤라엄마같은 여자라고 꼭 만나야 돼 왜냐면 남녀 평등주의자 얄짤없이 안 받아주는데 보통 한국 여자들은 남자가 그랬을 때 옹졸하다고 하거나 싫어해 난 그런 남자가 좋아 왜냐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넌 여자니까 봐주고 그런 거 싫고 대신에 나는 동등하게 요구하거든 또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동등하게 그러니까 남자한테 좀 이게 남자가 나보다 위에서 이렇게 져주고 이런 여자는 사실은 심하게 뺏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 남자한테 져주는 것도 크거든 나는 져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여자라고 더 나한테 뭘 네가 해줘야 돼 이런 것도 없거든 근데 우리 아기 마인드도 어느 부분 그게 있는 거야 그렇잖아 왜냐면 누나가 강자였거든 너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동생이 있어서 약자 한번 보호하려는 마음을 많이 썼을 텐데 여자에 대해서 누나한테 뺏긴 마음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여자가 누나로 추자되면서 동등해 심지어 나보다 강자로 막 추자돼서 자비롭지 않아 어렸을 때 제가 동네 애들한테 맞고 오잖아요 그럼 누나가 가서 걔를 때려주고 집에 가서 저를 또 때렸어요 맞고서 있냐고 그래서 여자한테 자비로울 수가 없어 왜 여자가 강자인데 상욱이랑 좀 통하겠다 네가 응? 누나 쪽을 더 정산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걸 느꼈을 거야 나는 여자들한테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여자들한테 넓은 마음을 못 쓰는 게 좀 스스로 안타까웠거든요 누나한테 완전히 눌렸잖아 얼마나 극성마저가 가서 때려주고 너한테 와서 너까지 때려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얼마나 강자야 너한테는 그러니까 뭐 자비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어 강자인데 어? 강자인데 상욱이도 누나가 매어 꽂았대잖아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냥 알아서 기잖아 무슨 뭐 그거는 여유가 자비로운 게 아니야 무서워하는 거지 웃긴다 항상 그 자기 경험적으로 바탕이 있고 성향에 따라서는 다른 거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미울 때는 그걸 인정하기에 되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집은 아버지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엄마 누나 다 세 명이 긴장하고 엄마가 분위기가 안 좋아 누나랑 서로 긴장하고 누나가 분위기가 안 좋아 저를 긴장하고 넌 내게 찰기 넌 내게 찰기 넌 내게 찰기 어 부수한 왕쩡이 세 명이 다 편안하고 웃고 있어야 제가 마음이 노예인 거예요 그걸 끈없이 배려하고 눈치 보고 다 이제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너의 그 서비스 정신이 발달해야 돼 아우 나 미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뭐야 우리 민수 아기의 그 아픈가도 공명하는데 민수 아기는 언니 비유 맞춰 엄마 아빠 비유 맞춰 저기도 끊임없이 배려하고 비유 맞춰서 개발된 서비스 정신이야 어떤 부분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차를 같이 타고 있는 민수랑 보람이랑 저랑 그렇게 눈치 보고 맞춰주는 것 쪽으로 되게 발달이 된 세상이라고 느끼거든요 막내거든 얘도 보람이도 막내 다 막내라서 그리고 이제 서열의 강한 그 집안에서는 맞춰줘야 되거든 아니면 어? 저기 민수는 언니가 좀 승질이 과락고 저 보람이는 언니를 아예 그냥 언니의 그걸 버리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딱 떴다가 언제 할머니 눈치 보는 색 다 그게 있구만 아픔이 있네 서비스 정신 아픔 서비스 정신 아픔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서비스 정신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알아서 알아서 눈치를 잘 보는 거라고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이게 서비스 정신 없고 눈치도 안 보는 아기 이랑 있으면 정말 밉지 죽이고 싶어 저것들 왜 눈치도 안 보고 아니 저 정도 눈치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랑 있으면 이 친구랑 있으면 눈치를 제가 보는 거보다 더 잘 보는 분야들이 있는 거예요 와